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세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효진아, 내가 이 교회가 있느냐? 너는 우리 집안의 정손이며 가문의 대표가 아니냐? 온 문중과 조상님들이 너를 기다리니 넌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죠. 장로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자 그 할아버지가 사악한 존재로 변하여 사라졌다는 놀라운 간증,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치료를 해봐도 차도가 없습니다.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제약의 경호를 염두에 두고 미리 마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오조로 치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나의 첫 근무진 부산교도소 초인 간부 시절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만성 가로에 시달렸습니다. 피로가 겹쳐 급성 능막염이 발병했고 급기야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등 뒤로 큰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 링거병 가득히 능막의 고인물을 뽑아 내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는 매일 눈물로 남편의 치유를 강구했습니다. 저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도랑 그저 일종의 자기 위안에 지나지 않을 뿐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나으면 병원들 문 닫고 의사들은 실직자 되겠네. 나는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시답잡게 바라보며 속으로 비아냥되기만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내를 따라다니던 교회에선 일찍이 내게 집사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못 만났으면 줄담배를 피우고 폭탄주 제조공장 공장장으로 명성을 날리며 남의 폐가 훤히 보이놓은 고스톱에 은사를 휘둘러 용돈을 벌어가면서 신나게 살았습니다. 예수는 박주님같이 저렇게 믿어야 해 마실 것 다 마시고 배울 것 다 피우고 할 짓 다 하고 교회는 저렇게 열린 마음으로 가야 하는 거요. 그 점에 나는 소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보아 직원들까지 공인하는 한량으로 이런 칭찬 아닌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매우 흐뭇했습니다. 내 병세가 날이 가도 차도가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병실에 누워 뒤척이었던 어느 날 밤 숨이 컥컥 막히도록 가슴을 눌러오는 통증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겨우 얕은 잠에 빠진대였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키가 훤칠한 할아버지는 내게 한악을 비롯한 인생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자 멘토로 어릴 때부터 내가 가장 신뢰해온 삶의 기둥이셨는데 꿈속에서 강국이 당부하셨습니다. 효진아 내가 이 교회에 가 있느냐 너는 우리 집안의 종순이며 가문의 대표가 아니냐 온 문중가 조상님들이 너를 기다리니 넌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집은 종가의 고유한 제사가 1년에 13번 명절과 시제 묘사 등을 합하면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제사를 많이 지내던 유교와 불교가 혼합된 특이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의 종순으로 문중을 이어가야 할 나였지만 결혼 후 예수 믿는 아내에게 이끌려 자위반 타위반으로 교회를 다닌 지 수년이 지나도록 제사는 물론 문중회의조차 참석하지 않는 나를 보며 집안 어른들은 큰 실망과 함께 가문의 위기마저 느끼던 참이었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도 그 문제는 늘 부담스러운 짐이었기에 꿈속 할아버지의 말씀을 거해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숭복하고 말았습니다. 예 할아버지 알게심더. 교회는 그냥 아내 따라 다닐 뿐이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요. 곧 정리하여 문중으로 돌아가게심더. 그렇게 약속하고 호련히 잠에서 깨니 방금 실제로 할아버지가 다녀가신 듯 생생했습니다. 나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생시랑 똑같아. 나 아무래도 이제 교회 그만 나가고 종순 위치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일단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우선 안심했는데 갑자기 그마저도 간두겠다는 말은 청천벽력이었으리라. 둘째 날 밤 거의 같은 시각 꿈에서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 할아버지는 또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효진아 속히 문중으로 돌아오느라 조상님들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아느냐. 예 알게심더. 틀림없이 가문으로 돌아가게심더. 사흘째 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손에 북과 한지가 들려있었습니다. 효진아 오늘은 나와 약속하고 수결하자꾸나 꿈속에서 나는 종이와 붓을 받아들고 그의 요구대로 소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자 지금 내 앞에 있는 저분이 진짜 할아버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스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를 오가며 기전으로 들었던 대로 흉내내어 나직이 말해보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자 인자고 중화된 할아버지 얼굴이 마치 뜨거운 난로 속에 집어 던져진 양초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게 아닌가. 그 가면 뒤엔 보기에도 섬뜩한 해골같은 수많은 사악한 존재들이 지렁이처럼 얽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나 놀란 내가 한층 더 강한 오조로 명령하자 그들은 쾝하고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더니 허공으로 형제도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화들짝 꿈에서 깨어나는 내 입에서 저절로 할렐루야가 외쳐졌습니다. 훗날 생각해 보니 당시 나는 전혀 믿음 없는 맹탕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교회에 오간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조금이나마 내신 성적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연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악한 영들은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속입니다. 꿈으로 점수사를 통해 심지어 문화와 예술과 학문의 세계까지 침투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받은 백성마저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에 한마디 외침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탄을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항상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박여진 장로님의 사탄아 물러가라 간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